셰프상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면쪽 CF를 몇 번 찍어본 결과 배우자 배우자 면을 짚는 게 아니라 약간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최대한 길게 뽑아주고 막갈래 무조건 한 번에 그러기 위해서 면의 끝을 봐야 돼 여기까지곤 요렇게 삭 널어서 그리고 눈을 최대한 안 감아야 돼 국물이 눈알에 들어가더라도 눈 감으면 안 돼 눈은 뜨고 있지만 입은 웃어야 돼 궁금하다? 무슨 맛일까? 짚기를 잘 짚었거든 이거 이제 일단 면 끝을 봅니다 눈을 감지 않습니다 눈을 감지 않습니다 궁금해 무슨 맛일까? 아 무섭다 살짝 배고프다는데 들어가라 면방 공기방 면방 공기방 면방 공기방 면방 공기방